네, 군더더기 없이 주식 투자의 핵심 노하우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고수의 회전. 진짜 이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고수의 픽, 오늘의... 소확주? 네, 맞습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오늘은 피터 린트의 이기는 투자법으로 찾아낸 종목 맞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주당 순이익이 2019년도, 그러니까 6월까지 전반기에 작년 대비 무려 782.16%.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는 꾸준히 ROE가 10%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금년 전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2.65%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잘 버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1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아주 진짜 오리지널 소확주입니다. 아니,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요, 고수님. 그래서 어떤 업종의 종목인지 그거를 말씀하셔야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될 종목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기전자, IT 쪽 분야인데요. 전기전자, IT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릴까요? 반도체도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요, 고수님. 미국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법으로 찾은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의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조선일 대표를 검색하시고 문의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 고수님의 투자 비법을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SBS CNBC 고수외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